네, 슈미드의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클립튀너예요. 저는 여기 제품을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체럽이라는 회사인데요. 클립튀너 WST905LI 리튬건전지로 되어 있는 충전식 클립튀너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C타입으로 그냥 충전하시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충전도 빨리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시성도 엄청 되게 투명하고 너무 잘 보이고 시인성이 너무 좋아요. 되게 시원시원한 화면에다가. 그리고 또 놀란 건 이 클립이 진짜 튼튼해요. 이 클립의 느낌이 너무 좋고 너무 튼튼하고 아, 얘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구나 싶은데 가격이 지금 36,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가격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버튼, 그리고 여기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꾹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꾹 눌러주시면 켜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기타, 그 다음에 베이스, 우쿠렐레, 네, 그리고 크로매틱까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드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이걸로 가운데 걸로 바꾸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랑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또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랑 네,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종류도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스플레이 모드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크로스 마이너스 0.1 센트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 엄청 시인성이 좋네요. 네, 네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쪽으로. 와, 이거 반응이 되게 좋은데요? 아, 나 이 디스플레이 별로다. 아, 이거만이고 디스플레이 별로니까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바꿔야겠다, 오케이. 올려줘, 올려줘. 그리고 이것도, 오, 반응이 되게 좋고요. 움직임도 되게 좋고. 오, 오. 아, 이게 고감도 피해조 센서가 오, 내장이 되어 있대요. 아, 이거, 와, 체럽. 이 회사 되게 좋은데요? 뭔가 중소기업의 반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가는, 그런 클립튀너예요.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 있을 텐데 뭐, 종종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네요. 자, 체럽. 좀 뭔가 탄탄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음, 이 디스플레이어나 아니면은 이 조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전 방식, 모든 게 다 완벽한 그런 클립튀너인 것 같습니다. 자, 체럽 클립튀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